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시작 그때의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어 눈물로 새 걸음을 보내는 뒤 춘향 영상 살펴 존이 숙대머리 귀신형이오 평화 꽃방을 찬자이오 생각난 것이 일본이야 복어지고 복어지고 하얀 남문 보고지고 복어지고 정별룸으로 일장서를 내가 못 받으니 부모공양 그을 공부어 그들이 없어서 이러는가 여인 신혼금술이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내 공항아 내 공항아 추원을 안짓던 표시 속사소 밑이 고려 맘대로 막 여승이 백무소로 돌래가 어리도며 전전반중 참모 이윤이 고도여 몸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귀로 돌래요 나처럼 흐로 편지도 당장은 쌓은 문물로 이모 화산을 끓여올다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흘렸으니 양국을 문물로 당장은 링만 많이 와도 인거 생각 독수무용은 열대는 체련여 아 체롱망체요 공짜는 여인내들도 당분생나 일만이나 당장은 날냑은 좋은 달짝 공문밖을 못망하니 여기 안 배우고 안 배우세요? 어디서 담배우셨어? 날분생각 1반이라 고기까지 배웠어요 낭군생각일만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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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 Boys 낭군생각일만주고 뿔을 따고 연캐려나 공문 밖을 못 나가니 뿔을 따고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복주원 고원식이 되고 그러면 복주원 고원식이 되고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못 보고 이 될 것이요 상사봉이 될 것이요 오늘 배우는데 이거 뭐였더라? 아까 시작한 거 날 보도가 묵은 좋은 발자 날 보도가 묵은 좋은 발자 공문은 밖을 못 나가니 아름다구 연캐려나 공문 밖을 못 나가니 뿜을 따구 연캐려나 내가 만일에 또량님을 못 보고 복종군이 되거면 복종군이 되거면 무덤 근처 성난 나무는 무덤 근처 성난 나무는 상사봉이 될 것이요 상사봉이 될 것이요 오늘 배운 것만 쭉 붙여 보십시다 뭐였더라 발보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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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발자 공문 밖을 못 나가니 공문 밖을 다구 연캐려나 공문 밖을 다구 연캐려나 공문 밖을 다구 연캐려나 무덤 근처 성난 나무는 상사봉이 될 것이요 여기까지 공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7 5 5 5 6 7 6 한글자막 by 한효정